우리 다들 와서 제사는 좀 지내십쇼. 전해라. 전해된다. 제사. 우리 치킨 묶여주십쇼. 세 번 하자. 어디고? 나도 못가겠어. 누가 저리 멀리. 아니 왜 그랬냐고.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. 우리 분수를 알아야지. 이 아이씨가. 분수도 모르고. 그래. 아이씨가. 우아. 여가지고 가지나? 오? 오토바이다. 우와 3인 오토바이다 이거 안간다고 그럼 나 여기서 간다 오토바이 1번 누구 스피커스님 오토바이 여기 있다 있다 타타타타 파밍 다 했습니까 어 차 있네 그냥 갑시다 저 어디냐면 우리 원래 가던데 저리 가자고 2번 3번 찍힌다 어 차다 왜왜 뭐 발 앞인데 왜 뛰어가면 되지 아니 터럭 타던 사람이 이런 고급 중간 타면 아니 터럭 타던 사람이 터럭 타던 사람이 자꾸 승용차를 타라구요 이 아저씨 너무 신문상세를 아무리 알라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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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맞지 배율 남는 사람 오 좋다 8배 나이스 오 4배도 죽고 8배 그래 사람이 오케이 됐고 사람 착하게 살아있데도 뭐 뭔데 아니 왼쪽이 잠시만 아니 아니 6초 5초 5초 뒤에 바뀐다 아리라 아리라 앞에 차인데 보이죠 보기가 아니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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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타지마 이런거 타지마 이런거 타지마 이런거 타다 죽는다 저런거 타다 죽는다 아 아 어 분도 판밍 할거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뛰는 놈들이 없나 6배면 미니 입고 주면 딱 좋아 요거 강 넘어가면 딱 좋겠는데 우리 쪽으로 딱 오픈은 최곤데 우리 뒤쪽에서 봐야 돼 이거 사방은 좀 흩어져 봐야 돼 넘어올 수 있지 넘어올 수 있죠 뭔데 또라 또 어디에 저거 그 아까 전에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겠지 저기 가볼까요 Special 자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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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여포지 다 타 다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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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 튕견던 사람들 다 내린거 같애 뭐 앞에 그냥 다 잡으면 되는데 보급이 없구나 저게 저 때린다 340방향 저 ME4 들고 있다 조심하이소 저 자동차인데 보이죠? 340에 그 뒤에 바로 뒤에 돌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이라서 안보이네 앞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저거 자고 앞으로 가야지 이 사람 저 차를 우리가 탑가 뺏어 가지고 근데 지금 저 차 탈 필요가 없어 저 차 타이어 마차 부셔 밑에 누웠다 잡았다 저 4명 다 있다 어 봤어 어 이거 좋다 자기장 좋고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요 우리가 자들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된데도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 자기장이 우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가지마 갈 이유가 없다 아직까지 그거 하다 뒤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짝 돌아갈게요 제가 오 왼쪽에 차 295방향이 차한테 가고 우와 으아이 야이 씨 겨울쪽 내 죽은 자리에 바로 한명 가지마라니까 밑으로 밑으로 내려갔어 밑으로 밑으로 연막을 왜 던지는거 오케이 오케이 배율이 너무 높다 배율 하지마고 쏴요 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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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율 너무 높은걸 꽂으셨다 우리 밴 우리 밴 우리 밴 우리 밴 우리 밴 뱁